5강전 맞고! 5강전 맞고! 5강전 맞고! 5강전 맞고! 5강전 맞고! 5강전 맞고! 네, 왔습니다. 어이, 안으로 왔어? 아이고, 5강전 맞고나, 안할까? 4강전 맞고! 쓰리고! 3강전 맞고! 그만! 이 어려운 것을 잡고 해내지 말입니다. 어? 어? 소위공주! 그래서 잘했구나. 역시 아빠가 저거야. 아빠하고 한번 치과한다. 시작해준다. 소위공주 나간다. 스마트폰과 TV에서 맞고 한판을! 오강점 맞고!